그러나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. 경기를 하다가 아칠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. 이런 거 별로 네 오늘은 이런저런 현안들이 많지요?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. 그러나 변화해야 적응하고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유능하고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.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. 그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와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천받으면 친명되어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.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?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.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? 또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 당연합니다. 그걸 또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.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고맙습니다.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이 멸문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임종석 전 실장님도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지도부에 재의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.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합니다. 물론 작은 가지들은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. 귀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귀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.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 그리고 이 민주개혁세력의 역할을 개혁세력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.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정 최고위원 네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. 문자로 도서로 의사는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태이고 조수관실에 복귀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.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잠깐만 그 얘기에 맞이할게요. 하시는 중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.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.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.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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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